4장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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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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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7장 8장 8장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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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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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10장 10장 또한 아브라함은 한례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한례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한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쓸모가 없어지고 약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지만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일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던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